저희 극단이 제공련 안 하는 걸로 알려져 있어서 사실 꼭 초연만 하는 극단으로 알려지는 것은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사실은 외국에서 오는 극단의 작품들이 다 제공련 제공련 수십 번을 해서 그렇게 반질반질하게 해서 멋지게 해서 오는 것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제공련에 대한 평가가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제공련이 꼭 필요하고 극단마다 레퍼토리가 많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늘 하고 싶은 것을 갖고는 있었는데 또 새로운 작품이 보이면 빨리 하고 싶은 마음에 준비하게 됐는데 10주년을 지나고 새로운 작품도 찾기도 했지만 제대로 이렇게 딱 마음에 드는 작품이 안 찾아진 이유가 또 있기는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전에 했던 작품 중에서 꼭 하고 싶었던 작품 중에 이제 이 작품이 굉장히 여러분들도 이제 텍스트를 읽어보시면 저희가 최근에 했던 작품들이 옴니버스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짧게 짧게 집이 돼서 좀 이렇게 뭐 저희들은 이제 출신이 이제 문학 쪽에 공부했던 사람들이 돼서 문학성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문학 작품으로서 깊이가 이렇게 좀 담보가 돼 있을 때 텍스트가 벌써 반은 이렇게 먹고 간다는 생각을 좀 갖고 있는데 그래서 이 작품은 굉장히 문학적으로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느끼기에 문학적이고 시적이고 그 다음에 또 연극성이 뛰어난 그래서 이 작가 스스로가 배우이고 연출가이고 또 극작가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에이즈로 이렇게 또 갑자기 죽게 되었고 이런 자기의 개인적인 생이라는 게 이런 게 많이 들어섰고 또 이제 우리 이제 가까이 또 이렇게 주변에 가까운 분들이 또 돌아오시는 일들이 있고 해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아픈 일들도 많이 있었고 해서 그런 것들이 저희들이 이 작품을 다시 해보고 싶다는 의욕을 다시 갖게 되었습니다 아 아